음악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주말시간 여러분들의 주변과 마음속에는 긍정과 좋은 일들이 한껏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이 늘어나시는 그러한 주말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나 혹은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 어떠한 정보를 가져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시민권자도 한국에 방문을 하는데 자가용림 연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주말시간을 맞이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이신 분들도 다소 참고가 되실 수 있고요. 전체의 자가격림 연재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소 오늘 영상이 좀 깁니다. 정보의 내용이 길고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들 공유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또 혹시나 미흡하면서 내용이 좀 어렵다, 좀 알아듣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영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써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한국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방역 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출발 전 꼭 입국의 조건을 확인하고 출발하기를 권장합니다. 현재 이번 달 중순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글로벌 핫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네 외국인은 모두 격리를 하셔야지만 자가격리를 하셔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풀리고 나면 동일한 조건으로 외국에서 방문하시는 시민권자이신 분들,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또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면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담아두셨다가 권고에 대한 내용을 꼭 수칙을 참고하시고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인인 경우라는 명칭은 시민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제 소환이 될 수가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꼭 준비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 영상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제는 하셔야 되는 것이 전자여행허가서 ETA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댓글로 왜 이런 거를 신청을 해야지만 되느냐라고 잘 모르셔서 댓글을 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을 입국을 하실 때 해외에 계시는 분들, 전세계에 계시는 분들이 비자 신청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무비자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비자로 신청을 하실 때는 각 나라에서 무비자로 신청을 하셔서 정보를 입력하셔야지만 미국에 무비자 입국이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국에 방문하실 때 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되죠. 외국인인 경우 시민권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비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비자로 가셔야 되겠죠. 그 무비자로 가시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서 ETA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국 정부가 무비자 입국자 미국 포함을 해서 모든 전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서를 도입하고 금년도 2021년도 9월 이후부터는 의무사항으로서 출발 24시간 내에 ETA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승인이 되어야지만 한국행 탑승권에 발권이 가능해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만 입력하시면 30분에서 수시간만에 승인이 됩니다. 한 번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2년이 됩니다. 그리고 재입국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재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 초기에는 시범기간으로 해서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한국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D2, F2, F4 같은 비자를 신청하고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ETA 여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는 신청하는 사람들 1인당 대한민국 원화 기준으로서 만원입니다. 9불 정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수수료 결제 시 온라인 결제를 위한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지불하신 수수료는 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특히 미국의 대상안의 신청 업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시기 위해서 소지하신 카드가 해외 결제로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터 상황으로 차단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문제이죠. 그러한 경우는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전자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PCR 음성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검사 결과에 대한 조건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잘 들어보시고 시간을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변이의 바이러스의 방역에 따라서 외국인은 2021년 1월 7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하기 72시간 전에 COVID-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제출해야 하지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 72시간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1시간이 아니고요. PCR 검사 결과를 받은 시간 시점서부터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 한국에서 떠나는 것은 이거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같은 72시간이라도 미국에서 떠나실 때에는 검사를 한 시간이 아니고 검사 결과를 받은 시점부터 시간이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내국인인 경우에는 2021년 2월 24일서부터 탑승 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입국 시에 제출을 해야 하지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탑승 때에는 비행기 티켓을 하시면서 항공사의 직원들이 보여달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여주고 그 서류를 그대로 받으셔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때에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프린트를 꼭 하셔야지만 되고요.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이메일로 보여주면 되느냐? 안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꼭 하셔야지만 되고요. 단 인도적 사유, 공무,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PCR 검사 결과 제출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R 검사 결과는 RT-PCR 검사만 유효하지만 2021년도 4월 4일 이후부터는 RT-NAATS 옆에 보여드립니다. 이러한 검사들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검사 결과는 다음 내용을 표기가 되어진 결과여지만 합니다. 한국에 입국을 해서 PCR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즉 프린트를 한 종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 외국의 시민권자는 강제 송환이 되고 다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죠.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의 내국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시생활 사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후에 이러한 비용은 자가 비용으로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격리면제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는 격리면제에서 신청을 하실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미국 여권에 나온 영문으로 성명을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시면서 영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한국의 호적과 등본의 이름하고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두 번째로는 남편의 성을 따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이 영문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격리면제에서 신청을 하실 때에는 미국 여권에 나와 있는 영문으로 성명을 기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권에 나와 있는 영문의 이름이 길동홍, 홍인제의 라스네임인데 길동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 이름으로 홍길동으로 쓰시면 안되고요. 길동홍으로 쓰셔야지만 됩니다. 영어로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무비자로 방문을 하실 때에는 체류 자격, 그러니까 관광일 경우 B1과 혹은 B2로 기입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성별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남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성인 경우에, 여성 신청자이신 경우에는 여성으로 표기가 변경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격리면제의 사유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실 때 해외 백신 접종자, 직계 가족 방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를 삼으셔서 대한민국 국적자, 즉 영주권자이신 분들이죠.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격리면제에서 신청시 여권에 나온 한글로 성명을 기입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영문이 아닙니다. 성별이 기본 남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은 남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성으로 변경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격리면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난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외 백신 접종자, 직계 가족 방문으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모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어야지만 됩니다. 시민권자이시더라도 한국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직계 가족은 직계 존속, 재혼 부모를 두고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재혼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직계 비속, 자, 존속과 비속이란 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존속과 비속은 존속은 재혼 부모, 부모 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속은 사위, 며느리의 하나며 절대로 형제자매는 현재까지는 불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는 왜 불포함이냐라고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형제자매는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 가족과 직계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정부에서 형제자매도 포함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또 그러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는 했었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된 부분은 오늘 날짜까지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기록,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을 완료하고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이 경과가 이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부스타샷을 꼭 맞고 한국을 가야지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부스타샷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이자와 모더나를 통해서 2차 접종까지 하신 분이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총영사관을 이용하셔야지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사관을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는 뉴욕에 살고 있는데 LA의 총영사관을 선택해서 기입을 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아닌 배로 이용을 해서 한국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실 텐데 그러한 경우도 해당이 되느냐? 아닙니다. 비행기만 해당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정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 외국인은 미국이나 해외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외국인, 사증 종류도 무관하면서 이러한 모든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신청 방법은 이 또한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영사민원24 라고 구글에서 치시면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현재의 전 세계의 민원 업무, 영사관을 통하는 서류 업무는 모두 영사민원24 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관할 영사관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접수가 된다는 사실 따라서 영사민원24 로 통하시고 신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영사민원24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온라인의 격리면제서 신청이라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목과 주제 내용의 링크를 클릭하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을 선택하시고요. 격리면제서에는 장례식 참석 및 직계가족 방문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넣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해보시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완료가 다 되고 나면 그 내용이 각 국에 있는 총영사관으로 심사가 가게 되고 심사가 완료가 돼서 승인, 보완 요청이 되는 과정이 격쳐져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두 가지를 다 받으시게 되는데요. 영사 민원 24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셨던 이메일 주소로 발급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총영사관이 썩도 발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업무 처리 결과를 신청인의 이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이메일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온라인 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 꼭 알고 계시고 중요한 이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팸 또 스캠 메일로 생각하는 이메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던 이메일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이메일, 개인적인 이메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총영사관으로부터 반려가 되거나 반려가 된다는 것은 거부가 됐다는 소리죠. 보완 요청을 받으면 서류 등을 보완해서 영사 민원 24에 신규 신청 요망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류 등을 보완하라는 이메일을 받으시면 영사 민원 24에 새롭게 다시 신청을 하시는 걸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야지만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을 나오면서 지난 7월에도 제가 한국에 출장을 나왔었지만 이번에 나오면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직계가족에 대한 신청서의 서류가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도 재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재신청을 하게 되면 항공권 나가는 기준 날짜로 해서 빠르게 접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영사 민원 24를 통해서 구비를 하셔야 될 서류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꼭 중요한 것은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는 단계에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시간, 타임아웃이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정지가 되어버리고 다시 신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컴퓨터에서 데스크탑에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서류가 들어가는 파일의 용량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핸드폰으로 해서 레졸루션을 좀 높게 아니고 낮게 하셔야지만 용량이 적겠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로는 격리면제 동의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식2입니다. 서식2라는 말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격리면제 동의서 왜냐하면 업로드 시키는 파일에서 서식2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서 서식2, 서약서 서식은 3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영사민원24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식은 영사민원24에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프린트하우스를 하시고 프린트하신 거에 서명과 사인을 하시고 동의함이라는 박스가 있는데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거를 미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류 읽으시고 동의함에 체크를 꼭 하시고 그것을 다 하시면 사진을 찍으시고 파일을 보관하셔서 올리시는 겁니다. 예방접종증명서 두 번째로는 예방접종증명서 CDC 카드와 예방접종증명서 진위 확인에 대한 서약서 서식3, 서식3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COVID 백신 레코드 카드 우리가 CDC 카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받은 CDC 승인 양식의 접종 카드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백신 접종증명서 사본을 넣으셔도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사본은 서약서와 함께 업로드 혹은 맨 밑에 보시면 추가 하단에서 기타로 들어가셔서 제외 공간에 요청하는 첨부 서류의 별첨으로 가능하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개의 파일은 한 개밖에 업로드가 안 됩니다. 제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서식2에는 서식2만 올라가고 서식3에는 서식3만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서류가 여기서 요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추가 하단에 보시면 추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패스포르트 여러분들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인적 사항이 기재된 면 즉 여권에 있는 성명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에 있는 성명이 동일해야지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패스포르트에 있는 성명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서류의 성명이 동일해야지만 되고요. 혼인이나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경우에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혼인관계 증명서 및 법원이 발급한 네임 체인지 스테이트먼트 혹은 시민권 증서 등을 추가 제출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네임 체인지 스테이트먼트 시민권 증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타고 가실 비행기의 항공권 사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한항공에서 전자식 항공권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카피하시고 촬영하신 다음에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애틀이 출발지가 아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탑승객은 반드시 시애틀 총령사관의 관할지 워싱턴 오리건 몬테나 아이다오주 거주 증빙 서류가 들어가고요. 운전면허증과 학생증 세금보지서 등이 제출이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는 방문 목적 증빙 서류가 들어갑니다. 관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제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 입양관계 증명서 중에서 민원인이 구비한 가능한 서류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발급을 받은 지 3개월 이내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나는 미국에서 어떻게 발급을 받느냐 자 그것은 한국을 방문하실 때 직계가족이 있으신 분들 인 경우에는 직계가족 분들 중에서 아무나 그것을 발급 받으셔서 사진을 찍으셔서 미국으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가 꼭 돼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4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총영사관에서 발급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총영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을 경우 2주에서 3주가 걸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날짜에 대한 계산을 잘 하셔야지만 되고요. 한국에서 가족이 발급을 받아서 이메일로 전달받는 것을 권장하면서 사진이나 스캔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외국인 등록증 사본과 미국의 가족관계 증명서 예를 든다면 Birth Certificate 이 가족관계 증명서죠. 사본 제출 가능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포스티우라는 게 있는데 아포스티우는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서 모든 공적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90일 이내가 되시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직계가족 장례식에 참석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가족분들 중에서 누가 사망을 하셔서 그렇다면 사망 진단서를 첨부하셔야지만 됩니다. 모든 서류에 기재된 성명과 여권의 성명이 일치해야만 되고 여권과 불일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성명의 변경 등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동일인이 확인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로서는 6세 미만의 아동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가 대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해외 예방 접종 여부 관련 접종 완료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한 달입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지니고 있다가 여차에서 시간이 흘러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드려고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새로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수령한 후 출국 전에 내부를 인쇄해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그렇게 되면 두 장 정도가 프린트아웃이 되겠는데 전체가 여덟 장이 되겠죠. 제출하실 때에는 한국에서 공항에서 제출하시고 보건소에서 제출하시게 되고요. 또 출입국 증명을 하실 때 제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네 장이냐 한 장은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장이 됩니다. 격리면제서와 별도로 출발 전 72시간 전에 발급된 PCR 검사서는 필수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탑승 시 필수로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꼭 지참을 하시고 가방에 넣어서 붙이시고 아니면 분실되는 곳에 놔두시면 안 되겠죠. PCR 검사가 없을 때에는 비행기 탑승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에 대한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증상자의 경우 증상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로 나오겠죠. 10일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며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단 A1 외교 또는 A2 공무비자를 소지한 여행자 중에서 입국 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면 자가격리는 면제가 됩니다. 자가격리 영주권 소지자나 유학생 등 내국인은 삼촌 이내에 친척집에 거소지가 있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친척집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단기 서류에 거소증이 없는 여행자는 사설기관에서 유료로 돈을 내고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지만 됩니다. 단 단기 체류의 외국인일지라도 한국의 장기 체류 가족의 거소지가 있을 경우라면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하지만 되고요. 시설격리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해야 하며 경비는 넷부담 자비로 해야지만 됩니다. 시설격리를 해야 될 경우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소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각 구나 행정자치에서 지정한 안심 숙소나 보건소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독형 숙소에서는 가능합니다. 시설격리의 비용은 대략 하루에 10만원 정도로서 10일간을 머무시게 된다 그러면 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인도적인 이유로 자가격리가 면제된 상황이라도 7일 면제 기간 동안 추가기간을 한국에 머무를 경우 남은 7일은 자가격리를 해야지만 됩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외국으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지만 자가격리 중에는 외국으로 출국할 수가 없습니다. 자가격리 지에서 본인 외에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방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생활 수칙을 준수하면 친인척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LA총령서관에서 내놓은 내용들을 한번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LA총령서관 측은 2주 자가격리 면제는 한국의 직계가족이 있으면 국적과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라는 부분 중요하죠.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시민권자를 만나기 위해서 입국하는 해외 직계가족도 백신 접종 완료를 전제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직계가족이 없는 제외국인 또는 복수 국적차는 반드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2주에서 14일에서 10일로 바뀌었죠. 직계가족에는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이 포함이 됩니다. LA총령서관의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시행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직계가족을 만나려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라며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는 분은 국적에 상관없이 입국 후 10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부모를 만나고 싶은 시민권자는 외교부 민원포탈 0424를 통해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단 한국의 국적자와 달리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서 한국 거주자의 합법 체류 신분 거소증 이나 비자 사본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타로 증빙서류가 추가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 CDC 사본 신청인의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 증명 사본은 한국 국적자와 똑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에 대한 총영사가 말을 한 겁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이 합법적으로 실횜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직계가족도 한국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10일간의 자가격리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Q&A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질문을 하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으실 수 있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외 국민만 격리면제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해외의 외국인이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예방접종 완료자로서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서 직계가족임을 입증하면 격리면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종합해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나는 1990년대 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것도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결합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신청자의 제적부 예를 든다면 오래되신 분들은 폐쇄가 돼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바뀌거나 폐쇄가 된 경우라면 그것을 결합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내가 3국에서 예방접종 1차를 받은 후 미국에 와서 2차를 맞은 경우에도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핵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뒤에 입국한 백신의 1차 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백신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을 한 후에 2주가 경과한 경우에 한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두 번을 맞고 이것이 2주가 지난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격리면제 발급받은 부모의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가요? 한국내 입국일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6세 미만의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출국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귀국한 내국인도 격리면제 서가 되나요? 안됩니다. 단기 해외여행을 이유로 출국을 했거나 백신 접종의 목적인 출국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완치자라서 백신을 맞은 효과가 있습니다. 항체 증명서를 대신 내도 될까요? 안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격리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서 정보입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모든 내국인 한국의 내국인과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해야지만 되죠. 하지만 곧 면제가 풀리게 되면 이 내용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이 되실 텐데 모든 정보는 항상 업데이트 되고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시로 되고 2021년도 12월 3일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꼭 참고 하시게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해외 시민권자는 한국을 가실 때 여권 사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영상을 10월 9일 날짜로 뉴욕 기다렸으면 영상 중에서 여권 사용 해외 시민권자는 한국 갈 때 꼭 여권 조심하지 않으면 폭탄벌금 이라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려 놨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관련 링크 제가 영상 끝나면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꼭 여러분들 한국 방문 하시는데 좋은 정보로서 시행착오가 없고 실패와 또 어려움이 없는 우리 뉴욕 기다리 팀의 글로벌 핫 이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길더라도 한 분쯤은 꼭 알고 계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뉴욕 기다리 쌤 이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정보 한번 봐라 랭크를 걸어주시면서 소개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말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시고 첨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구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시간 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숨어서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 이었습니다.